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지금 심장이 뛰어, 지금. 진짜로. 다시 이걸 언제 먹을 수 있을까. 심장이 뛴다네. 언제 또 먹을지 모르니까 그런 데잖아. 나는 어떻게 먹냐. 이렇게. 여기 청양고추 좀 넣고. 들깻가루 싹 넣고 이렇게. 들깻가루 넣고? 국물을 자작하게 이렇게. 국물 넣고. 한 다음에. 여기다가 밥을 비비겠죠, 이제. 이렇게 해서. 밥을 조금 말아. 이렇게 먹는 게 진짜 맛있지. 침 보이네, 진짜. 침 보여. 이렇게 먹는 방법을 잘도 안다니까. 진짜 먹는 방법을 잘하라고. 그렇네요. 아니, 딱 봐도 더 맛있게 느껴져요. 되게 맛있게 만들어 먹으니까 많이 먹어요. 저러니까 살이 찐다니까요. 진짜 쌀밥 먹고 싶었는데. 맨날 현미밥 먹었는데. 맛있다. 맛있다. 아, 되게 맛있나 보다. 춤이 다 나오는 얘기네. 맛있어.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맛이야? 응. 많이 먹어. 응. 난 지금 이 순간 이 세상 누구도 안 보라고. 너무 즐거워. 너무 즐거워. 행복해가지고. 지금 선효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. 그렇죠? 아유, 너무. 우리도 이렇게 행복한데. 만약에 저렇게 지금 먹고 싶은 거를 한 달 가까이를 안 먹었어요. 그러다가 하루 딱 저런 날이 왔어요. 제일 드시고 싶은 게 뭐예요? 고기요. 나는 고기를 좋아해요. 고기, 고기. 나 저거 먹고 싶네요. 지금 보니까. 나도 저런 것도 좋아하는데. 감자탕 같은 것도. 감자탕 같은 거? 어머님은 뭘 드시고 싶어요? 그러니까 다 못 먹었어요, 계속. 저는 가면 뷔페로 가요. 저는 가면 뷔페로 가요. 겉면. 이것저것 다. 음. 진짜 맛있다. 너무 맛있어. 아니, 언니 기준에 치팅데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 요요데이인 것 같은데. 아니야, 아니야. 언니 이렇게 먹으면 오늘 5kg 찍었다. 내일 또 빼면 되지. 아까 아침보다 살쪘어. 아까 아침보다 살쪘어. 뭐야. 진짜야. 아까 핫도그에 2kg 쪘다, 분명히. 지금 이거 먹으면 3kg 더 찐다. 지금 이거 먹으면 3kg 더 찐다. 지금 이거 먹으면 3kg 더 찐다. 그냥 빨리 먹으면 더 찐다. 여기 앉으세요. jadi?